혹시 나무가 있으면 가이드 주시면 감사해 복겠습니다. 제가 요즘 한국 분들 모시다 보니까 이 쿠키가 입맛이 됐대가지고 참 며칠에 나중이에요. 이렇게 멘트도 있는데 나중에 가이드가 커피 왕창으로 가시고 제가 참가했어요. 그래서 이 분을 보면 이걸 한번 찍어줘 보세요. 아, 벌써 한번 찍어봐. cause, 따라오는 거야. 아... 아, 나 안 나와. 아, 나ieurs. 우윽. 아, 나, 나. 아, 나. 아, 나. 아, 타이밍. 사진 알았잖아. 아, 그냥 가까이하고 안 돼. 원래, 내가. ㅋ ㅋ repeated ạ үй үй 여기는 지금 산동성 위해시. 무슨 공원? 행복문 공원입니다. 한 가지가 사람 많습니다. 중국 사람 많다는 것은 14억 인구지 않습니까? 세계 인구 25% 차지하고 있습니다. 세계 인구 다 합치면 이민 중에 한 사람이 중국 사람이라는 뜻입니다. 중국 사람들 동시에 올리띠고 내리띠고 하면 지구에 지진이 일어난답니다. 중국 사람들 동시에 춤 한 번 뱉으면 지구에 홍소진답니다. 한국평수로 원룸 이런 거 해가지고 살고 그랬는데 제 친구 거기가 한국평수로 20평 넘습니다. 한국평수로 인구가 3층 그냥 3층 한 저기 해가지고 있었는데요. 아래집는 그 계약 안 돼가지고 그대로 있는 사람 있고 그래가지고 한 달 반 정도 교육받아가지고 아 나 이 옷을 안 입었으면 저 옷을 입었으면 아 나 이 옷을 입었으면 좋겠어요. 저쪽까지는... 아니 무디 한두 번 와봤어. 아니 그래... 그냥 맨날... 저희는 지금 중국... 중국 여기 어디야? 장보고? 네 장보고 네 장보고